네 안녕하세요 아파트컬처의 송재원입니다 저희가 현관을 구성할 때 현관의 중문을 무엇으로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텐데요 이번에 저희가 현관에 바로 이현동 자동도어를 설치해봤습니다 이 자동도어가 그래도 상당히 사용성도 좋고 편리성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상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현관 인테리어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내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현관을 구성할 때 되도록이면 현관 자체가 통일감 있게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 보시면 현관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발장입니다 이게 지금 문이 열리거든요 신발장 그 다음에 천정 벽체 이 공간에 사용하는 모든 소재를 다 한가지 소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전체 소재를 하나로 통일했다 하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측면에 굉장히 강하게 비춰지는 조명이 있을 텐데요 현관을 저희가 보통 많이 활용할 때 바닥에 들어가는 간접조명 천정에 들어가는 간접조명 천정조명 등을 많이 활용할 텐데 이번에는 저희가 벽조명을 서봤는데요 이 조명이 입구를 굉장히 환하게 밝히다 보니까 입구에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산뜻한 느낌의 연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뒤쪽에 있는 공간도 상당히 여유있게 공간을 비워놨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요즘 아무래도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전기자전거가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매번 충전해야 되는 일이 있을 텐데 보시면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서 고객님이 사용하신 전기자전거를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배치를 했습니다 현관 인테리어 할 때 또 한 가지 팁이 바로 이런 조그마한 공간이 나올 수 있다면 이렇게 벤치를 만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벤치를 만드는데 저희가 고민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바로 이 현재 디딤터 공간이 어디 위치했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신발을 벗고 들어왔을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이렇게 디딤터을 이용하겠지만 실제로 내가 여기서 신발 신기 전에 여기에서 앉아서 옆으로 가서 이렇게 신발을 신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 신발을 벗는 공간하고 신발을 벗지 않는 공간에 경계에다가 벤치를 놓으면서 이 사용성을 신발 신었을 때와 신발 신지 않았을 때 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게 계획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거울은 역시 굉장히 좀 넓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생각보다 좀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벽에서 지금 비춰지는 조명 그 다음에 거울 이게 굉장히 극대화 돼서 이 공간 자체가 조금은 일반적인 집의 느낌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좀 특별하게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여러가지 마감재들하고 이런 요소들을 잘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중문입니다 저희 이번에 설치한 자동 중문은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게 되면은 센서를 인식을 해서 문이 이렇게 자동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들어올 때 상당히 일단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죠 문을 열고 딱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부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 도어가 닫히게 되는데 안쪽에서 열릴 때는 안쪽 센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스위치를 열게 되는데 스위치를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자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럼 이렇게 도어가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복도 쪽에서는 거실 욕실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까지 센서를 할 경우에는 화장실을 갈 때마다 도어가 열리기 때문에 이 중문을 중심으로 해서 센서는 여기 현관 쪽 이 복도 쪽은 스위치로 그 할 수 있게끔 공간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문 중문을 설치할 때 첫 번째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바로 센서입니다 센서를 이렇게 안쪽에 배치할 건지 바깥쪽에 배치할 건지 양쪽 다 배치할 것지를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그거를 잘 배치하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복도를 통해서 거실 욕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쪽은 센서 바깥쪽은 스위치로 배치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자동 중문을 설치할 때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당연히 전력입니다 특별하게 전력을 많이 먹는 건 아닌데요 전선을 크게 두 가지로 빼놔야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센서 모터가 구동되기 위한 전원선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센서를 설치할 위치가 있다면 센서 쪽에는 CD관이라는 걸 매립해놔서 기존의 전원선에서 센서선이 갈 수 있게끔 천정공사를 할 때 미리 선을 빼놔야 된다는 거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레일인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레일을 후시공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공을 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후에 이제 바닥에 레일이 현재 시공이 될 예정이라서 바닥 부분에 레일이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해서 미리 바닥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동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즘 설치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조사 브랜드나 설치 사양 등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중문을 자동문으로 한번 사용해봤는데요 한번 저희 현관문을 현관 쪽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중문 계획할 때 이렇게 자동문도 한번 기획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이상으로 현관 부분에 대한 솔루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